네, 저는 네이버 앱 개발팀에서 iOS 앱을 개발하고 있는 권문밤이고요. 이번 발표 주제는 제목을 유머러스하게 잡으려고 했는데 전혀 유머러스지 않아서 이웃집 함수형 찾기인데 영어로 하면 파인딩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함수형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이거 위키백과에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거에 대해서 볼드체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볼드체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절차지향 처음에 있는 거 절차지향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친한 형 객체지향형이 있죠. 그리고 어딨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뭔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함수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은 험난한 도시 속에 안에 어딘가에 있는 함수형이 누군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간단한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형을 찾기에 앞서서 저는 이 함수형을 찾기 위해서 여기 스터디에서 함수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함수형에 대해서 감각을 잡고 싶다 하는 분들은 빨리 네이버 앱을 열어서 스마트 렌즈로 QR코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터디는 외부에서 이렇게 함수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각 다양한 언어로 해가지고 모여서 자바스크립트 하시는 분도 있고 코텔린 하시는 분도 있고 하스켈 하시는 분도 있고 스위프트는 제가 유일했는데 요즘에 제가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함수형 언어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패러다임이나 개념이나 아니면 이제 또 알고리즘 풀이를 통해서 함수형에 대해서 배우는 스터디고요. PPL을 하자면 프리미엄 웹툰 서비스 레진 코믹스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함수형을 공부할 때 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요. 마이클 페더스라는 분께서 이제 OO, 오브젝트 오리엔트는 변하는 부분이 부분을 인캐슐레이션에서 감추는 거에 중점을 두는 거고 펑셔널 프로그램이 함수형 프로그램이면 움직이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해가 가능한 코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함수형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학적 개념들이 이제 막 접목이 돼요. 근데 그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 부분부터 먼저 이해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배우고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객체 기반이고 베리어블하고 펑션이 오브젝트 클래스로 되어 있어서 오브젝트를 찍어내요. 맥소드는 객체 안에 인캐슐레이션 된 변수를 참조해서 리턴 밸류를 넘겨주게 됐고요. 그래서 개념은 간단하게 폴리몰피즘, 인해 리턴스, 인캐슐레이션, 저는 파이라고 학교 때 외웠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를 통한 설계 원칙들이 이제 디자인 패턴하고 솔리더라는 원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장점은 현실 세계를 반영한 객체 기반의 설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이해하기가 쉽고 쿠드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요. 이해도가 빠르니까 대규모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유리해요. 내가 뭘 할까? 이 클래스 이 객체가 이걸 제공해줘. 그럼 딱 제공한 것만 받아서 제가 원하는 걸 하면 되니까요. 단점은 아무래도 내부에 인캐슐레이션 된 변수나 아니면 싱글턴 같은 쉐어드 인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서 접근 가능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에 대해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고 이 레이스 컨디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배웠죠. 세마포워도 배웠고 모니터도 배웠고 스피락 건다, 시리얼 큐에다가 순차 접근시킨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데드락이나 스토베이션 같은 단점들을 유발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점점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서 이제 패럴럴 프로그래밍이 되게 유행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유자원에 대한 레이스 컨디션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이슈가 됐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펑셔널 프로그램인데요. 함수 기반, 아까는 객체 기반이었죠. 함수 기반이고 수학 함수와 비슷해요. 수학 함수, fx는 y죠. 이거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함수는 매개 변수, 어규먼트를 제외한 다른 외부 변수를 참조하지 않아요. 다른 외부 변수를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 안에 있는 변수나 함수 내부의 유일한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사이드 이펙트가 적고 레이스 컨디션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x에 대한 함수의 출력은 항상 fx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로직이나 데이터 무결성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목적은 각 함수에 대해서 참조 무결성을 보장을 하고요. 병렬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엄청난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thinking of functional programming인가? 그래서 저자 닐포드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펑셔널 프로그램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보다 단순해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알기 위해서 되게 고생을 했고 아직도 안다고 보장할 수 없는 아직 수준이라서 더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서 이번에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하고 이제 펑셔널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러닝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요. 러닝이라는 메소드를 만들면 러닝이라는 메소드를 각각 임플리멘트를 하거나 상속하는 클래스들이 있을 거예요. 애니멀은 러닝을 하고 이 애니멀에는 맨, 도그, 버드 이렇게 있죠. 근데 각자 뛰는 폼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각자 사용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요. 이 정보의 양이 맨, 도그, 버드라는 클래스 내부에 선언이 돼 있어서 저희는 런만 호출하면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을 참조해서 걷는 동작에 대해서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 러닝이라는 함수를 여러 군데에서 만약에 호출하게 되면 호출 순서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값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오브연수에 접근하는 순서가 자기가 의도치 않은 상황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희는 그 순서에 대한 제어나 접근 제어에 대해서 하게 되죠. 이제 펑셔널 프로그램은 메소드가 러닝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면 이제 퓨어 펑션, 글로벌 펑션 해가지고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지 퓨어한 어떤 외부의 데이터를 참조하지 않고 오로지 매개변수와 리턴만 하는 러닝이라는 펑션이 있죠. 그 펑션에 대해서 맨, 도그, 버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을 매개변수로 넘겨서 런을 수행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런이라는 펑션 자체는 되게 순수한 순수한 로직만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움직이는 무빙 파츠 예를 들어서 변수가 변환되던가 레이스 컨디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더러운 값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펑셔널 프로그램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을 권장해요. 하나는 로컬 베리어블, 내부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 로컬 베리어블은 함수 내에 로컬 베리어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나 객체 내에서 가지고 있어서 펑션 내에서 매개변수나 리턴밸류를 제외해서 참조하는 외부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루프, 포문 있죠? 포나 와일문 포나 와일문도 외부 변수를 참조해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루프가 도는 와중에 외부 변수가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참조 무결성,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사인먼트, 이 값을 넣는 부분, 사입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제거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해보려고 해요.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포문으로 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죠. 그런데 루프문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창기님께서 내부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건데 그때는 코딩할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발표 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따가 뒤에서 코드로 같이 볼 텐데 만약에 이걸 풀어보고 싶으신 분은 이따가 코드 얘기할 때 눈을 감거나 돌아가셔서 해보고 나중에 코드 올라오면 같이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구단을 출력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외에 또 다른 문제들을 접근해보고 싶으면 제가 참여했던 스터디 펌펀 스터디라고 있는데 거기에 알고리즘 레파지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함수형으로 접근해서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3주 마당가 시간을 갖는데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알고리즘 문제들 함수형으로 접근해서 이제 구현하는 것들이 이 알고리즘 레파지토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제 여기에 올라가 있는 해답들하고 비교해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뒤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람다라는 게 있어요. 람다 저희 많이 보죠. 이게 위키백과에서 정의를 가져왔는데 추상화와 변수바인딩을 기반해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래 간단하게 익명함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명령하는 함수가 아니라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노테이션을 제공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래를 보면은 이건 수학적 람다예요. 그래가지고 함수하면은 일반 함수는 fx, y는 z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죠. 항동함수는 fex는 x 왜냐하면은 y값이랑 x랑 같은 게 항동함수니까요. 그리고 하이오더 펑션 저희가 많이 쓰죠. 필터나 리듀스나 예를 들어서 맵 플랫맵 같은 거 이 하이오더 펑션은 함수를 아규먼트로 받을 수 있는 함수 그 다음에 쿼링은 함수의 결과값을 아규먼트로 쓰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쓸 수 있는 뒤에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쿼링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클로저는 함수형 객체인데 함수형 객체라는 말이 컨텍스트 캡처링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외부 변수를 내부에 캡처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변수와의 연결성을 끊고 내부에 캡처링한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을 지원해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외부 변수를 제대로 참조하기 위해서는 보통 셀프 참조로 해서 레퍼런스 타입을 들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스테롱 리테인 사이클이라는 엄청난 사이드 이펙트 내지는 컴파일러의 폴트를 유발하게 하는데 오브젝티브 CSC에서는 2.0부터 블록이라는 형태로 이 함수형 객체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스위프트에서 클로저로 이 함수형 객체 클로저 말 그대로 클로저를 사용하죠. 파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파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단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함수 계산을 위해서 저희가 매개변수에다가 데이터 값을 바인딩하는 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파셜 애플리케이션은 뭐냐 그 매개변수를 바인딩을 하는데 모두 바인딩을 하지 말고 모두 바인딩하면 리턴 밸류가 떨어지겠죠. 모두 바인딩을 하지 말고 그 중에 일부만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일부만 바인딩을 하는데 이게 커링하고 파셜 애플리케이션하고 많이 헷갈려요. 저도 아직도 헷갈리는데 파셜 애플리케이션은 바인딩을 하는데 그게 바인딩하는 변수가 두 개 이상을 바인딩을 해요. 두 개 이상을 바인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가 보통 그 자리에 바인딩이 돼요. 왜냐하면 두 세 개를 바인딩한다는 거는 변수를 이 함수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두 세 개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두 세 개를 바인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함수형이 보통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이따가 뒤에서 이것도 뒤에서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커링이 파셜 애플리케이션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일부 인자를 바인딩하는데 파셜 애플리케이션과 다르게 단일 인자를 고정을 시켜요. 단일 인정을 고정시켜서 파셜 애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함수 표현식으로 설명을 하면 파셜 애플리케이션은 X, Y, Z가 있고 F2에 X, Y가 있어요. X, Y에 대한 함수 인자 두 개가 있잖아요. 매개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F2, X, Y로 해서 대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보통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고요. 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F1, X, Y가 G고 F1, G, Y가 A예요. 그럼 저 G라는 단일 변수의 값을 넣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게 이따가 이것도 뒤에서 보실 텐데 커링은 리턴 밸류가 값이 들어와서 바인딩이 되고 파셜 애플리케이션은 함수의 로직을 바인딩시켜가지고 나중에 Z값이 들어왔을 때 저 앞에 바인딩한 함수가 실행되는 부분이 파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파셜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지연연산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비동기적으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지연연산 처리를 할 거야 해서 파셜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많이 쓰게 되고요. 커링은 내가 이미 계산해서 먼저 값을 바인딩을 해놓고 나중에 다른 값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함께 이 값을 같이 연산하고 그 다음에 또 값이 들어오면 연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이게 어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살짝 달라요. 그래서 스위프트에서는 커링이 예전에 2.2인가까지는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스위프트 거기 ORG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링을 쓰는 방식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되게 표기법이 복잡해가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어렵게 만든다 해서 커링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서 커링을 그래도 쓰고 싶으시면 팟에 커리를 치면 누군가 친절하게 A부터 N까지인가 해서 인수 하나하나하나별로 커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커링을 사용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스위프트에서 커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게 다시 들어온다면 커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오더 펑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를 매개변수로 받는 함수인데요. 저희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함수를 매개변수로 받기도 하고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맵, 플래튼, 휠터, 리즈스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하이어더 펑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저도 가끔씩 헷갈리고 아직도 헷갈리는 펑터랑 모나드라는 게 있는데 펑터랑 모나드가 함수용 프로그램의 꽃이에요. 펑터는 뭐냐면 값수를 캡슐화를 하는 자료 구조예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쓰는 밸류를 컨텍스트 내부로 넣게 돼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박스가 있죠.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 밸류 20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저 박스 자체를 펑션에다 집어넣게 되면 펑션에서는 이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밸류를 계산을 해서 그걸 다시 박스에 넣어서 보내줘요. 이 박스가 컨텍스트가 되고요. 안에 밸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컨텍스트 플러스 밸류고 그래서 플러스 맵이라는 게 있잖아요. 플러스 맵이라는 게 뭐냐면 저 박스 안에 있는 타입은 어떤 타입이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타입 변환을 하는 게 맵 함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박스가 있고 이 박스 안에 밸류를 넣고 저희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밸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펑션을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게 타입이 바뀔 수도 있고 밸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펑터의 기본 개념이고요. 타입 자체를 추상화하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타입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값이 비어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펑터는 아니고 모나드인데 저희가 쓰는 옵셔널 있잖아요. 옵셔널이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옵셔널을 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엄에 썸이라는 케이스와 넌이라는 케이스가 있고 그 썸 안에 밸류를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닐이 아니라 뭔가 값이 있는 애다 할 때는 썸 안에 밸류로 들어있어서 저희가 하이오더 펑션이나 여러 가지를 체이닝해서 쓸 때 이 썸을 넘겨요. 썸이라는 컨텍스트 자체를 넘겨요. 썸이라는 컨텍스트 자체를 넘기면 썸에 있는 밸류를 뽑아서 계산을 하고 다시 썸으로 가면서 넘기고 넘기고 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하는 과중에 얘가 닐이 되어버리면 그 컨텍스트가 썸인데 그 컨텍스트를 넌이라는 컨텍스트로 바꿔줘요. NON이라고 해서 넌이 넘어가게 되면 보통 뒤에 있는 연산 처리를 안 하고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비어있을 수가 있다는 게 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타입으로부터 안전하고 내부의 값만 맵을 통해서 변경 가능해요. 타입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자유도가 높은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나드가 있는데 모나드는 펑터랑 다른 점이 아까 맵이 있었잖아요. 맵이 있었는데 맵 대신에 플랫맵이 들어가게 돼요. 플랫맵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 플래튼 플러스 맵이죠. 플래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원 배열이 있는데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위상화를 시켜주는 게 플래튼이에요. 그리고 맵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을 변환하게 되죠. 이 모나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플래튼이 여러 차원이 있는데 그거 차원을 단순하게 하는 위상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컨텍스트가 여러 개 중복해서 겹쳐져 있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옵셔널 안에 옵셔널 안에 옵셔널 안에 썸에 밸류가 있는데 그 밸류가 아까 타입을 추상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또 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옵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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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맨 끝에 밸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펑터처럼 그냥 맵으로 돌리게 되면 저희가 그걸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밸류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맵을 써가지고 저희가 밸류를 접근할 때 이걸 전부 열어서 안에 있는 표한 밸류에 접근하기 쉽게끔 하는 게 모나드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코드를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플랫맵이 이런 식으로 옵셔널에 한 번 감싸져 있거나 두 번 감싸져 있거나 상관없이 저희가 이거를 까서 원하는 함수 연산에서의 필요한 것은 밸류잖아요. 그 밸류를 취득하기 쉽게끔 해주는 게 이제 플랫맵을 넣은 모나드입니다. 그럼 코드를 한 번 볼까요? 제가 코드를 급하게 짜서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코드를 급하게 짰기 때문에 억지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코드를 짜가지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각 만든 부분인데요. 처음에 거 구구단 찍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거는 루프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아까 반복문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방법은 리커시브예요. 리커시브로 사용한 게 있고 파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구단에 저희가 곱셈을 쓰잖아요. 그 곱셈 연산에 대해서 멀티플라이라는 퓨어 펑션을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그 로직 자체가 멀티플라이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저희가 매개변수 하나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값이 들어온에 따라서 멀티플라이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구구단을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뭐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빼기도 할 수 있고 나누기도 할 수 있겠죠. 부모의 0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스트럭트를 통해서 이제 구조체로 넘기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펑터나 모나드를 통해서 한 게 있는데 저기는 굳이 펑터랑 모나드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제 굳이 어떻게 구현하는지 구현 과정을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사용하게 됐어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루프를 사용한 거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래밍의 형태죠. 인트 페어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인트 두 개가 뒤에 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한 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인트 페어를 만들고 멀티플라이란 저희가 퓨어 펑션을 만들었어요. 퓨어 펑션을 만들어서 이제 인티저에 대해서 곱하기 난 구구단을 곱하기로 할 거야. 더 세모라 하시고 싶으면 플러스를 넘겨서 아까 파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add라고 만들어놨네요. 이거는 다른 용도의 add인 것 같은데 다른 용도의 add예요. 왜냐하면 파셜 어플리케이션이 인트 두 개에다 인트 하나를 리턴하는 건데 지금 변수 숫자가 안 맞죠? 이건 파셜 어플리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구단 제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듯이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하게 되고 이 포문은 어차피 함수로 온 매개 변수만 사용해서 돌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혹여나 혹여나 저희가 외부 변수를 참조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만 이제 예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리커쉽으로 이렇게 리커쉽으로 하게 되면 각 함수에서는 이제 넘어온 매개 변수 내지는 스택에 이제 스택에서 선언대화적 할당된 변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 그 변수에 대한 무결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리커쉽으로 짜게 되면 함수형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사용하게 되고요. 문제가 있다면 이제 리커쉽이 많이 많이 깊어지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냅다 죽어요. 자바에서 냅다 죽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뭐였지? 테일 콜 옵티마이제이션인가? 해가지고 요즘 컴파일러에서 이제 리커쉽으로 해가지고 호출을 하게 되면 아직 테일 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모르는데 하게 되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뭔가 참조를 하거나 변수상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안 나오게 그렇게 컴파일러가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테일 콜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핸들러라고 해서 이걸 fxy일 경우에 인티저를 리털한다 라는 이렇게 함수 펑션 타입을 선언해 주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인티저 페어를 두 개를 받았을 때 내부적으로 구구단을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나누수기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값이 들어왔을 때 지정하는 로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지연연산 처리가 가능하죠. 저희 이미 컴플리션 블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구조체를 사용해서 좀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만든 건데요. 이 중간 과정을 거친 이유는 컨텍스트라는 어떤 박스에 감싸는 밸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하나 더 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컨텍스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구조체가 있고 안에 x, y라는 것을 프라이빗하게 선언을 하죠. 생성자 만들고 제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1, 2를 넣게 돼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밸류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밸류를 가져오는 것 외에는 밸류에 대해서 직접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서 컴퓨어 x, 컴퓨어 y를 만들고 컴퓨트 x, 컴퓨트 y를 만들어요. 리턴하는 값은 구조체크 자체죠. 그 다음에 set x, set y를 만들고 리턴하는 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체크 자체예요. 그 다음에 do라는 걸 만들어서 너가 뭔가 이 안에 있는 x, y로 작업을 하고 싶으면 do를 통해서 수행을 해. 라고 해서 이렇게 do라는 함수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해집니다. 아까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지만 구구단 3의 커런트를 보시면 저런 식으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죠. 일단 x와 y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정도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코드로 발전을 하게 돼요. 이거 다 돌려보면 다 구구단이 정상적으로 찍혀요. 미리 사전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아까 감쌌죠? 구조체로. 구조체로 감싼 거를 컨텍스트로 바꿀 거예요. 조금 억지스럽게 바꿨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옵셔널에서 쓰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모나드인데 모나드처럼 안 썼어요. 모나드처럼 안 썼는데 페어 이넘이라고 해서 이넘을 하나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옵셔널에서 하는 것처럼 넌과 썸이라는 두 가지의 케이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넌이 오게 되면 수행을 안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썸이라는 게 오게 되면 어떤 로직과 연산 처리, 의미 있는 밸류가 있기 때문에 로직과 연산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외부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데 알라모파이어나 거기 보면 리절트라는 타입이 있잖아요. 리절트라는 타입을 보면 거기에서는 어떤 값이 있으면 리절트가 있고 리절트 안에 밸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밸류를 따다서 쓸 수 있게 해놨고 거기에는 넌 대신에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밸류가 업데이트라는 것은 알라모파이어에서 네트워크 통일상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점 에러라고 해놓고 그 안에 밸류로 에러 변수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에러일 때는 그냥 리턴 에러만 해버리고 어떤 썸 밸류가 있을 때에는 그 데이터 처리를 뭔가 수행하는 거죠. 제이슨이 왔을 때는 제이슨 파싱을 한다던가 xml이 왔을 때 xml 파싱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저희가 뭔가 통신을 했는데 에러가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체이닝으로 쭉 함수를 연결을 해놓으면 이 함수를 쭉 통과하면서 에러는 에러가 쭉 통과되고 썸은 어떤 로직이 연산되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원하는 값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알라모파이어에 있는 코드를 까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또 인원 멤버 xy를 해놨어요. 이 xy는 왜 했냐면 보통 모나드를 쓰면 안에 하나의 밸류를 넣는데 제가 이걸 구호단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두 개의 밸류를 집어넣다 보니까 어떤 밸류를 원하는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인원 멤버라는 타입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x는 썸에서 x를 리턴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는 넌이겠죠. 넌일 때는 니를 리턴해줘요. y도 썸일 때는 y를 리턴해주고요. 디폴트일 때는 넌이니까 니를 리턴해줘요. 각 밸류를 가둘을 때 이렇게 타입을 넘기면 타입에 맞게 x와 y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맵 함수는 펑트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맵. 그래가지고 이 컨텍스트가 무엇이든 간에 컨텍스트 안에 있는 값을 뽑아서 트랜스포머 함수로 타입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원래 자기 타입이 리턴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타입이 넘겨지게 되면 그 타입으로 새로운 썸을 만들어서 리턴을 하게 되고요. 넌일 때는 그냥 바로 리턴 넌으로 바이패스하게 돼요. 플랫맵은 여기서는 옵셔널이라는 어떤 컨텍스트로 감싸져 있는 변수에 대해서 플랫하게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물음표를 표시하지만 이 물음표는 분명히 옵셔널이라는 컨텍스트로 감싸진 애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에 대해서 옵셔널을 한 번 한컵을 벗기고 나서 그거에 대한 트랜스폰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플랫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모나드에서 보통 이런 플랫맵을 지원하게 되고요. 이거는 지금 옵셔들이라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벗기는 작업을 했는데 그 외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면서 다른 컨텍스트를 만약에 선호하게 된다면 그 컨텍스트에 대한 벗기는 작업을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가드문이 있었죠. 가드문 제가 보니까 되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가드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가드문도 처리를 해버렸어요. 가드문에서 이제 제가 컨디션 값으로 이제 저희 필터 쓰듯이 필터 쓰듯이 어떤 함수형을 받죠. 하이오더 펑션은 함수를 이제 객체로 뭐지? 인자로 받을 수도 있고 리턴할 수도 있고 함수를 어떤 함수를 받아요. 판단 가능한 함수를 그 다음에 플래그라고 해서 나 자신의 컨텍스트에 들어있는 밸류가 있지만 비교 가능한 상대방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컨텍스트를 플래그로 받고 그 다음에 타입 X값을 비교할 것인가 Y값을 비교할 것인가 이것도 억지로 구구다니다 보니까 억지로 넣었어요. 그래서 타입을 넣게 되고 이제 핸들을 통해서 값의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값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없으면은 그냥 리턴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Fair Enum을 리턴을 하는데 None일 경우에는 바로 그냥 자기 None 리턴 셀프로 바로 넘겨버리죠. 굳이 연산할 필요가 없어요. None일 경우에는. 왜냐하면 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값이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의미 있는 값을 처리를 하게 돼요. 처리를 하게 되고 아까 이거는 가드문이기 때문에 컨디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리턴 셀프로 해서 넘기게 되고 컨디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None으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핸들링하고 핸들링하고 셀프로 넘기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가드문으로 해서 다 필터링을 해서 다 거쳤는데 가드문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서 다 거쳤을 때에 어떤 동작을 정의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동작을 하는 거는 썸에 한해서 핸들로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None일 경우에는 동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바로 리턴 셀프를 때려서 None을 넘겨줘요. 그러면 이 두 함수의 공통점은 아시다시피 None일 경우에는 아무 동작을 하지 않아요. None일 경우에는 아무 동작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가드문 안에 들어온 어떤 예외 처리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게 되고요. 예외 처리 동작을 하고 나서는 셀프의 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리턴 None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값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가드문 다음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동작으로 넘기고 얘는 저스트도 None일 경우에는 동작을 하지 않고 None이 아니라 Sum 어떤 의미 있는 값이 있을 경우에는 핸들이라는 이제 파셜 애플리케이션으로 뭔가 넣어진 함수가 있겠죠. 그 함수를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아까 만들어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컴퓨터 X가 있고 컴퓨터 Y 셋 X 셋 Y 두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짜집니다. 저희가 이제 current라는 값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드앤두라고 해서 가드문 대신에 가드앤두라는 어떤 하이오더 펑션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컨디션 값으로 비교 대상 두 개와 리턴 불을 넘기게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패어러블한 오퍼레이터들은 대부분이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불 타입을 리턴하게끔 선언이 돼 있어요. 펑션 타입만 맞다면 저 오퍼레이터들도 함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스위프트를 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오퍼레이터들은 펑션으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펑션 타입이 같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를 함수로 넣어주게 되고 비교 값을 위한 플래그로 엔드를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타입은 엑스에 대한 비교다 라고 하게 돼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가드문에서 걸려서 가드 엘스로 들어왔을 때 예외 처리를 하고 싶으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핸들이라는 거에다가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저거를 필터링하고 뒤로 넘기고 싶으면 위에 있는 것처럼 핸들을 구현 안 하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기에 가드문에 걸리면 그냥 리턴이 되어버리겠죠. 리턴 넌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두 개는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기에 걸리지 않고 이제 가드 엘스문을 통과해서 가드문 뒤로 가게 되면 그 다음 함수에 의미 있는 썸이 전달이기 때문에 수행이 되겠죠. 두 번째는 Y에 대해서 또 비교 연산을 해요. Y에 대한 비교 연산을 하고 이제 이 가드문에서 저 컨디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드 엘스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내부로 들어가면 핸들이라고 하는 예외처리를 동작하게 되죠. 핸들이라는 예외처리를 동작하게 되고 리턴 넌을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저스트가 수행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 컨디션을 통과를 해서 가드 엘스문을 벗어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 가드 엘스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썸이라는 의미 있는 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저스트가 수행이 되겠죠. 저스트는 플래그로 엔드를 주고 그 다음에 저스트 단지 얘는 그냥 수행만 할 뿐이에요. 수행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핸들로 어떤 값을 받게 되죠. 그 값은 이제 함수예요. 함수를 받게 되고 이거는 이제 재교출로 해가지고 다시 돌게 돼요. 재교출로 해서 구단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제 코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제가 말주변이 좀 없는 관계로 설명이 좀 이상했는데 돌아가는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구단이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제 소속을 아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혹시 나의 개인정보로 뭔가 팔리기 싫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에스컷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아마 거기에 답변이 달리지 않을까 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